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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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빨간 옷을 입었어야 했는데. 제가 파는 걸 잘못했고. 이 파란색 옷을 입었습니다. 지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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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효야. 내가 지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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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게 때려야 돼. 저희들이 세게 때려야 돼. 세게 때려야 돼. 너 오늘 콜라 하셨니? 지효야. 이리 더럽게 해줄 거야. 야 지효야. 지효야. 아니 지효한테 나 팬투 남아줬는데 왜 이래. 너도 정말 대단하다 진짜. 자 슬레이 드시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셋. 우와. 우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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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도 녹화본이 없는데. 예고해서 미션을 바로 줘볼까? 멤버들이 본반 보는지 체크도 해볼 겸. 하하하하. 런닝맨 여러분.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즉시 담당 피디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젠 알아왔네. 다리 거짓말.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미술교육 전문 브랜드 CNC 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한국 호텔 관광 실용 전문학교 한호전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청결제 질경위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초등사고력 팩토수학교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노랑통닭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이태리 명품구두 바이네리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갱셜 mit hören 으 악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